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루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밭과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린 시절 일인데 제게 큰 상처였나 봅니다. 아직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던 분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버스에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저렇게 돼, 알았지? 하고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렇게 대를 가르친 그 사람이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때 심한 열병으로 뇌에 손상이 생겨 뇌성밥이 1급을 받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생의 물리치료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등에 업은 동생을 동생을 등에 업고 저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제 동생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 아주 큰 상처였나 봅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 눈에 동생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동생 착해요, 말 잘 듣고 이쁜 동생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이 겪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힘든 상황인데 살면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냉대는 또 다른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어땠을까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나병 환자임을 부정한 사람이오 하며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홀로 차별과 냉대를 견디며 지내야 하는 삶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보다 상처와 좌절로 멍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와 깨끗하게 해주십사 청합니다. 먼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온 나병 환자의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에 차별과 냉대 상처와 좌절로 멍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나병 환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병 환자의 상처 외로움과 차별 냉대로 멍든 삶을 단번에 알아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손을 대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처음 접하는 온기 그 사랑 가득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은 나병 환자의 영육의 병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나병 환자의 용기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복음 말씀 안에서 마주보게 됩니다. 연중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힘든 십자를 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또 이런저런 핑계로 실은 숨어 있을 수도 있음에 우리는 나병 환자의 용기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고 기쁘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손을 뻗으시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연중 시기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오늘 이 미사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마주보며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 봉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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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사 봉헌합시다.